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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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뮤지컬하고 조그만 공연들을 했던 그리고 또 흔히 플라이 투 스카이 멤버였던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플라이 투 스카이 멤버 화니의 개인 스타일링까지 했다는데 스페이처럼 사랑하는 여를 청년 브라이언 이제는 드라이빙 패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못 그렸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봤어도 너무 맨스럽게 여자를 그렸어요 알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누군가 닮았어 진짜요 음 누군가 레이디 가가 어 주제 제가 좀 편안하게 챙겨줄 수 있는 디자이너 디자이너 누나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편안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원하는 호칭은 누나? 누나라고 해도 돼 응 누나라고 해도 되고 뭐 언니는 아니잖아 누나 브라이언과 박윤정 디자이너팀 제인스타일